반갑습니다. 비오곤입니다. 2023년 2월 27일입니다. 새로운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비오곤의 종가선 영상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부산을 다녀온지 몇시간이 안되서 피곤하긴 한데요.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채 GPT가 던진 팜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반도체 기대감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국내 산업의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하이닉스는 굉장히 큰 적자를 보는게 기정사실이고 삼성전자는 적자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수익이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영업이익 악화가 언제쯤 바닥을 찌고 반등하느냐 천만다행으로 채 GPT가 전세계적인 이목을 끌면서 어떻습니까? 물론 엔비디아 주식이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반등을 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변함없이 엄청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AI 등으로 인해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유의 뚝심, 치킨게임, 그렇죠. 이쪽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연구단지 조성에 20조원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키지, 패키징 쪽도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신기술을요. SK하이닉스 AI 시대의 초고속 메모리로 연다. 여기 화면이 나오죠. HBM3라고 나오죠. 제가 어젠가 그저께 주말에 영상을 찍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한다. 그리고 영원히 간다. 메모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여기에도 나옵니다. AI 좋습니다. JGPT, 엔비디아가 A100이라고 하는 TPU를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죠. 그래서 칩셋 하나에 말씀드렸다시피 만 달러입니다. 1,300만원 하는데 많이 팔으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런 초고속 메모리도 덩달아서 매출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BM3라고 나오죠.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초, 그렇죠. 초고속 그리고 광대역 메모리죠. 광대역. 대역폭이 굉장히 큰, 처리 속도가 빠른. AI 반도체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쪽에서도 삼성전자,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잘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제 초대규모 인공지능을 위해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거대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짓겠다.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채찌피티 같은 자체적인,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SK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먼저 찍어볼게요. 자, 오늘 9만원이 찍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좋은 자리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사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사면 된다. 자, 두 개의 생명선 중간지점까지 왔고요. 7만4천원까지 밀렸었는데, 보세요. 여러분, 절묘합니다. 자, 10만원대 생명선 월봉입니다. 2가 있죠? 저 밑에 파란 라인. 아, 예, 이게 1이고. 파란 라인이 2로 돼 있네요. 자, 이게 200선 저 밑에 깔려있고, 두 개의 중간지점이다. 중간지점, 월봉. 아, 이게 맨떡이야. 덥석 잡아야죠, 덥석. 자, 덥석 잡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꼭지점 여기 7만4천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 앞전에 꼭지점은 2만6천원 정도 됩니다. 여기 2만6천원, 여기요. 자, 그리고 그 앞전에 또 볼까요? 여기는 6천원입니다. 6천원. 그래서 이 저점 라인이 일정하게 이렇게 그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뭐 직선은 아닌데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밑에 한번 보실까요? 자, 리버스 장기 라인을 보시고 마이너스, 아니, 7호 라인에 7호 라인에 근접을 해 있죠. 여기 자, 여기는 50에 찍혀있네요. 50 라인 자, 그리고 지금 또 다시 50을 왔습니다. 50을 왔어요. 자, 50을 왔을 때 저점 라인은 하이닉스 월공 기준으로 7만4천원입니다. 자, 여기서 안 사면 어디서 사냐죠? 예, 어디서 삽니까? 도대체가 자, 저 붉은 아니, 저 노란 원이 쳐진 저 라인에서 하이닉스를 주소 담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담고 아니, 여기서 안 담으면 어디서 담습니까? 여기서, 지금요. 지금 50 라인 또 왔죠? 담아야죠. 자, 담으고 어디서 팔아요? 자, 마이너스 7호 라인에서 팔면 된다. 그때 가격 불문하고 이런 장면에서는 팔면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샀으면 이게 또 다시 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호까지 근접하면 또 그때 슬금슬금 또 수익을 실현하면 된다는 막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자, SK 하이닉스를 한번 찍어보면서 때가 왔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악성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금방 소진되진 않겠죠. 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자, 이렇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메모리가 끝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생명선 중간에 들어온 하이닉스 자, 이걸 보면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몇 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의외로 빠르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 최치피티 덕분이다. 막 이렇게 위안을 삼고 싶네요. 자, 에코프로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7조 시총이 찍혀있고 오늘 15.70% 상승했습니다. 28만원이 딱 찍혀있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코스닥의 시총이 3위, 4위 정도 하죠. 코스닥 시총 1위는 에코프로 BM이고요. 자, 이건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모 회사인데 7조밖에 안되네요. 7조밖에 아니고 사실 에코프로 BM에 비하면 시총이 많이 낮죠. 에코프로 BM은 지금 시총이 16조. 자, 모 회사인 에코프로는 7조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죠. 자, 그리고 무슨 배터리 뭐죠? 그 재생, 이쪽도 이제 에코프로가 강점이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참 어부시리, 어부시리라기보다는 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이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낮은 에코프로가 먼저 달리고 있다. 상단에 15만원대에 있는 자기상장 최고가 라인을 여기 보세요. 넘는 게 쉽지 않죠? 자, 이거를 넘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붙어야 된다. 돌파 매매를 해야 된다. 추경 매수를 해야 된다. 여기, 여기 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재미난 장면 주봉으로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죠. 제로라인에서 리버스가 주봉상 제로라인에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죠. 여기 보실까요? 먼저 10만원대에 자기 생명선을 사국라인을 점프를 하죠. V자로 뛰면서 시세가 15만원에 있는 고점을 넘었는데 스타트 라인이죠. 그리고 나서 리버스 라인은 어떻습니까? 제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죠. 자,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마이너스 7호까지 간다. 아직 갭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65호 정도 되니까 마이너스 저 마이너스 7호 정도 근접하는 저 라인까지 내려간다. 네, 어떻게 해요? 앞전에서 보이는 그림처럼요. 이거 보실까요? 정확하게 한번, 두번, 세번 여기 뜨는 장면 나오죠. 앞전에 자, 그래서 거기까지 무조건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요? 30만원 일단 중반까지는 뭐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30만원 중반, 후반 그렇죠.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봉선 생명선 띠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일단 보장이 돼 있는 수익이다.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리버스 라인상 사이클은 여기서부터 여기다. 제로 라인 그렇죠. 기준점을 머리로 맞으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7호까지 일단 열렸다. 30만원은 찍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 사이클이 주가가 3배 뛰는 사이클이 리버스 라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 계시면 축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여기를 지나오면서 공장을 보니까 공장이 많이 있더구만요. 저도 몰랐는데 에코프로 밑에 수직기어로 에코프로 BM도 있고 에코프로 EM도 있고 또 옆에 보니까 네온사인의 캠6도 있고 캠7도 있고 아무튼 원료부터 공급 라인까지 다양한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배터리의 주요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부품들 핵심 소재를 일원화해서 수직기어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착실하게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LG LG 화학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굵직굵직한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이 참 준비를 잘해왔고 지금 넥스트 메모리 반도체다 거기에는 누구도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50년 100년 한국을 먹여살릴 첫 줄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좋은 자리에 옵니다. 제로라인이에요. 보세요. 주봉요. 자 여기죠. 이거 맞고 떨어질 때 시세가 폭발을 하죠. 시세가 어디서부터 42만 5천원부터 어디까지요. 62만 5천원까지 지금 다시 왔어요. 다시 여기 자 제로라인 왔는데 주가가 뛸 만한 자리가 됐죠. 자 어떻게 될지 LG에너지 솔루션도 재미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잘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뒤를 쫓아갑니다. 시총이 원간 크다 보니까 코스닥 1이다 보니까 16조 저도 그동안 시총이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격만 보고 그냥 묻어놓고 있어요. 아직도 96,700원 96,700원 96,900원 아무튼 진입이 이후로 여기저기 꼭지점 진입 이후로 물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수익이 꽤 나고 있는데 목표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봉상으로는 마이너스 7호가 왔는데 월봉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정도급은 대화급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0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전에 이 그림처럼 월봉상으로 마이너스 7호까지는 리버스가 결국에는 갈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파고 내려가서 오물을 그릴 수도 있다. 거대하게 연못처럼 그러면 목표 가격이 어딜 일을 가했을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가격은 유동적이기 때문이죠. 이것만 보고 리버스 라인이 월봉상 마이너스 7호 그걸 깨고 내려가서 깨고 내려가서 더 큰 급 이렇게요. 이렇게 오래 이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3년 4년 5년 그 밑에서 큰 바가지 형태로 그리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우리의 상상을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가 현대미포조선에서 과거 조선주의 혁명기에 그걸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2차전지 발 대한민국 그렇죠. 발 2차전지 혁명은 어떻게 보면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이런 남동해안의 조선소들 중심으로 펼쳐졌던 그렇죠. 조선업 대활항을 가뿐하게 몇 배는 뛰어넘을 수 있는 혹은 몇십 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에코프로 BM이 시청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 50조 가느냐 100조 가느냐 이런 게임 같은데요. 한번 어디까지 갈지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물고 한번 늘어져 보죠. 끝까지 코난 테크놀로지 좋습니다. 얘도 주봉을 잘 보시면 재미난 장면이 나오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면 넘어가고요. LNF 에코프로 BM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드려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런 리튬 수산화 리튬 이런 관련주들이 있죠. 금양 이런 종목들 저는 매매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같은 섹터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이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은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손이 들어와서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92,000원입니다. 이제 93,000원 다 됐네요. 1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시층이 어느덧 1조 7천억이 됐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아직 상승 횡진이 끝나지 않았다. 이제 3파 진행 갔습니다. 주봉상으로는 1파 2파 3파 지금 들어갔는데 5파 까지 간다 그러면 역시나 갈 길이 아직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단하죠? 140%, 150% 가까이 나있네요.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저 비오군이 2012년 12월 말경에 핵심 종목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전도가 유망하다. 좋다. 오늘 제가 차를 타보면서 잠깐 차에서 시간이 있을 때 그 영상을 돌려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잘 찍어놨대요. 제가요. 아주 35,000원 그렇죠? 그때 35,000원 정도 됐는데 가격이 한번 영상 돌려보세요. 나옵니다. 자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 아니 개인들은 겸손하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들어가야 된다. 35,000원 4만원 막좌 담아야 된다. 여기가 발 빠른 개인 투자자들이 합리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특집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연 제 영상을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진 않기 때문에요. 제 영상을 보시고 과연 탑승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나 3만원이든 4만원이든 5만원이든 좋은 가격에 담아놓으신 분들은 자 지금 10만원 향해서 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 추세가 끝나진 않았는데 자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꿀같은 수익을 지금 맛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우 데이터 멋지죠. 보실까요? 생명선 뛰는 자리 여기 6천원 7천원 근처인데 자 보시죠. 여기 채로라인요. 정확하게 뛰죠. 정확하게 뛰고 여기 제로라인에서 이런 모습도 보시고 주봉도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저점이 어디냐 얘기죠. 주식 종가만 보고 차트만 보고 있으면 캔들이든 종가선이든 저점 잡는게 쉽지 않습니다. 리버스 라인이 하나의 우리에게 그렇죠 확신을 더해줄 수 있는 하나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우 데이터의 만원 뛰는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이 어디냐 진입을 할 수 있는 매수자로서 진입자리를 알 수 있는게 먼저 가장 중요하겠죠.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파는 자리는 어디냐 그건 또 다른 영역인데 이미 파는 자리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에 다우 데이터는 주방상에 이미 들어와 있다. 파고 내려가죠. 마이너스 7호를요. 만원짜리인데 지금 5만원 되어 있습니다. 5만원 여기까지 한번 찍어봤고요. 이것도 대물 같은데요. 에브리봇이요. 에브리봇 차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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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봇 에브리봇 에코프로 비엠의 이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켜보고요. 아무튼 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찍어볼 종목은 다 찍어봤고요. 뭐 시상에